위대한 신이 그랜드캐년을 창조했다.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그렇지만은 그 창조한 신은 그랜드캐년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곳 세도나에서 살고 있다고 인디언들은 믿고 있답니다. 세도나 아리지널이다. 저희는 지금 세도나 아리지널에 와 있습니다. 세도나. 여기에 도착해 보니 하늘은 청명하고 참 좋습니다. 라운드 출입 3.6마이어. 아들. 예스. 하하하하. 할만해? 맨날. 맨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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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우리 아들 딸들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땡큐 그게 어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차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희샘 왔으니까 다 내려놓고 엔조이 하자고 엔조이 이게 아빠는 그냥 어디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나는 안나와라 대팟은 그래서 그래도 이거 왔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데 구경하고 또 밥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랑 좋은 추억도 만들고 이제 그런다는 뜻이 있어 하늘에 헬기도 달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 6D 볼 때 패스 했네 늦게라면 축하해 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해준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큰 것뿐이네 I'm lucky woman lucky mama 여러분도 열심히 살았는데 또 서로 자축하자 이거야 우리 아들 Herself 축하 축하 Congratulation By Yourself By Myself 이렇게 하고 어 오늘 또 오늘 또 열심히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었다가 또 에너지 받아 갖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이러자 네 아부지 말고 이제 Boyfriend Girlfriend Girlfriend 아빠는 마이 에이지 퍼스널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 친구들이 삼 친구들이 그랜 킷이 있어 그랜칠드러니 그래서 오 아빠는 그 부러워이 그런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 워킹 안댓 오케이 어 편의 여자친구 있어 어이구 금빨 만들어 아만더 지금까지 뭐였니 우리 작은따라 남자친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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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이고 어 그럼 어디서 열심히 열심히 사기야 그러면 조킹이 캐시장 하는거야 우리 큰 딸아 스틸워킹한데 아이고 참 때가 되면 만나 근데 어 그리고 너무 그냥 느긋하니 있으면 안 돼 아 네 노력해야 돼 스트러글링 투 더 겟 잉어 보이프렛 으 으 아 다 집 으 으 으 으 으 저렴 없다 여기 나시도 좋아한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 3년 전이야 응 그런거야? 아오, 디토르 아오 벤지미 뭐? 예스 또 여자친구 없으니까 너 그러면 어떤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 오 마이갓 안 찾고 있어 안 찾어 안 찾어? 안녕 오 마이갓 더 좋은 여자? 네 네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여자? 네 더 좋은 여자? 네 네 우리 우리 다른 다른 사근따른 보이프렌드 있다면서 어떤 타입의 보이프렌냐? 어떤 사람이야?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착해? 잘생겼어요 응 이즈 베리 스위트 응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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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같이 음악 잘 들어요 응 아이고 잘 사귀어 우리 큰 딸 앞으로 남자친구 사귀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노 프레서륜스 으하하하하하하 좋아요 그냥 이야기 해봐 없어 에이 참 애기 수줍하기는 그래서 그래 근데 저기 사람은 글쎄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가슴이 따뜻한 남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착하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돼 너무 괴로면 안돼 부지런하고 너를 잘 이해해주고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은 쉽지가 않아 아는데 그러면 너는 계속 받기만 하면 안되고 너도 그런 사람이 똑같아야지 남자한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고 같이 같이 해야지 혼자만 바라면 안되지 자기는 안하면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게을만 안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책임감이 강해야돼 스트롱 리스폰서블리디 그니까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스트롱 리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돼 무빙 포워드 스트롱 리 그런 해야지 아니 나 힘들어 그만두자 이 산 올라가다도 힘들어 그냥 돌아가자 이런건 안되고 또 애가 생겼는데 저기 서포팅 칠들은 있으나 그게 리스폰서블리디가 필요해 어떤 보호인은 도망가버르잖아 그런거 안돼 스트롱 리스폰서블리디 쉽지가 않아 그런사람 근데 그런사람 없어 없는데 이제 누구 만나면은 어 썸띵은 스트롱인데 썸띵이 위기야 그건 그 위기팟을 그 뭐랄까 워킹하는듯 할게 맥히 뭐 맥업 맥업 해야 돼 그런게 필요해 그래서 때가 되면 좋은사람 만나 네 바디를 이쁘게 갖고 와가지고 좋은사람 기다려 찾고 기다려 그래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don't worry I'm a patch 그래 약 3년전에 저하고 와이프하고 작은딸하고 여기를 한번 오는적이 있습니다 다시 찾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느낌은 어 제 눈이 약간 이상하나 아찔아 아 그때는 이 흙이 아주 그 레드 칼라였습니다 지금 황토 칼라인데 황토보다 더 진한 레드 칼라였는데 약간 풍화작용인 듯하나 좀 레드가 약간 감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목표 저기를 앞두고 잠시 쉬면서 이렇게 아 동부 한번만 한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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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이리와 고만해 작은 돌파 모연 수행 뇨 수행 수행 기다려 기다려 자 자 자 지금 사지않아 사지? 내려갈때 올라가 줄 서서 산책해야되 그러니까 네 아 아 아 아 오, 오, 입니다. 대불스 브릿지 정경입니다. 한번씩 한번씩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내 우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셀폰으로, 셀폰으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인디언들은 신이 그랜드캐년을 만들었지만은, 신은 거기에 살지 않고, 여기 세도나에서 산다고 믿고 있답니다. 바위나 땅이 붉은 색깔을 띄고 있어서 자기들 스킨 칼라하고 흡사하다고 아주 신성시한 땅이 납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띄 kasih 봐봐, 여기 봐봐, 여기 49.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